이어서 5월의 부동산 핫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청약시장. 이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공반 상승한 매매가 때문에 이와 더불어 상승한 전세가에 대한 부담도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게 된 이유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열된 청약시장을 대변하듯 5월 중 모집되었던 동탄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1순위 1위, 809대 1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2015년도 대구 수성구의 기록인 622대 1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분양단지였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린 결과로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기록으로 과열 양상을 증명하는 5월의 청약시장. 월간 부동산 5월의 장에서 내 집 마련 발판으로 불리우는 청약이 이토록 과열된 양상을 띄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공급대책 실효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5400대 1 역대급 경쟁률 기록한 청약광풍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청약시장. 경쟁률이 고공행진입니다. 아파트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최근 경기도 동탄 신도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경쟁률을 보니까 평균 809대 1.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 역대 최대의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통근관님 한번 짚어주시죠. 문재인 정부 출본 이후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띈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약도 사실 경쟁률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조사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배 정도가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순위의 평균 전쟁률이 1년간 한 9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직후 1년 동안은 15대 1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6배 정도가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뿐만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사실 2배 정도가 더 띈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역시나 첫 번째로는 아파트 가게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 시장으로 뛰어드는, 조급해지거든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주택 구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거 청약 시장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색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당연히 낮은 가게로 청약 받아서 토평 가게로 팔게 되면 시색 차익이 생기니까 세 번째로는 새 아파트 선호 심리가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 이젠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현실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똘똘한 한 채라 그러면 바로 새 집을 구하러 가는 수요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청약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지난 1년간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94대 1이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6배 정도가 상승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2.4 대책을 통해서 약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도 이렇게 청약 시장이 계속 과열되는 이유. 교수님 청약 시장이 광풍이라 말할 정도로 과열되는 이런 현상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22군데에서 적용되고 있고요. 공공택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2개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토지비와 토지비가산비도 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적게는 50%, 비싸도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으면 대박이라는 말, 로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종합통장 가입자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서울만 봐도 660만 명입니다. 1순위자가 350만 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 인천경기의 가입자가 2,610만 명이 되고요. 1순위가 1,3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초구의 원밸리가 한 3천 가구 정도 재건축을 했는데요. 그중에 일반 분양부는 223가구입니다. 223가구 때문에 1순위 청약자만 315만 명입니다. 351만 명입니다. 그냥 몇백 대의는 당연한 거죠. 분양 받으면 로또거든요. 분양가격이 10억이 넘고 20억이 넘어도 대출이 안 돼도 돈 가진 사람들은 청약을 들어오거든요. 이게 문제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동탄 신도시 주장국합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이었던 가장 큰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통론가님 이렇게 주변 시세를 대비해서 약 40%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뭘까요? 분상제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셨던 동탄 지역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367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용 84제곱미터로 보면 한 4억 8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금방에 있는 그 금방에 있는 동탄 아파트가 최근에 2월 달에 한번 거래가 됐었는데 8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얼마에 거래냐면 14억 7천 5백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아니 시세 차익이라기보다는 차익이 거의 10억까지 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청약 들어가죠. 왜냐하면 앉아서 이거는 10억의 갭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상제 때문에 그렇다. 이제 공공퇴치에 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변 인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팔렸으니까 당연히 청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동탄에서 동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도 주택형 같은 경우는 70점을 대부분 넘겼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84점이 만점인 건 아실 텐데요. 그런데 4인 가구로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게 15년, 15년이잖아요. 이거 다 하면 거의 69점이 거의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준인데 말 그대로 70점이 나왔던 거는 정말로 가점을 최대한 끌어당겼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청약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고분양가로 인해서는 지금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담이 좀 많이 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동탄 주산복합처럼 공공택지, 분양가를 좀 낮춰서 갈 수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산정 방법이나 좀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사가 복수평가의 가격을 산수평이라는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시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거칩니다. 이 평가 자체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낮게 분양하면 분양받는 사람만 이익을 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고요. 단지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청약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 분양가격을 낮은 상태에서 분양받으려고 너도 너도 뛰어들지만 결국엔 무주택기관이라든지 청약통장 가입기관이나 분양가격수로 따지다 보니까 2030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통한 분양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국토부나 또는 통계청에서 주택수나 주택소유자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물량이 만약에 천과구라면 30대, 40대, 50대별로 무주택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대가 무주택자가 30%면 전체 물량의 30%를 30대끼리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0대가 무주택자가 40%면 40%를 배정해서 40대끼리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경쟁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30대가 무주택기관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관으로 자르고 분양가격도 없을 수 있는데 50대, 60대하고 경쟁하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30 사람들이 영끼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약통장 제도를 좀 바꿔야지 그냥 가격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약 제도를 변경을 시켜서 좀 더 형평성이 있는 출입을 만들어주자라는 부분인데 역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SH 공사에서 올 6월 달부터 분양원가에 대한 것을 확대시켜서 공개한다고 했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경영상 비밀로 인해서 건축원가, 건설원가, 분양원가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지금 상한액이 한 650만 원 선입니다. 표준 건축비는 공공임대아파트고요. 그러면 34평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 건축비만 따졌을 때는 34평 650만 원 최상을 간다 하더라도 한 2억 2천 정도. 나머지는 다 땅값이라는 얘기인데 이득금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뭔가 원가가 좀 공개되는 거 아니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심사를 들어가니까 아는데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7개 항목 속에는 결국 62개 항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토지비에 토지비 가산비인 기간이자나 취득세 또는 보유세 또는 다 가산해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건설사들이 그걸 공짜로 모를 일은 없으니까요. 건축비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그걸로 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탑지비의 탑지비 가산비 플러스 일반 가산비가 뭐가 있냐면 토목공사비가 있어요. 이 땅을 파다 보면 안 많이 나올 수 있고 경암이나 연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따로 포함되게 돼 있고요. 또 짓다면 연압지반이 나올 때는 물막이 공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라고 하지만 그 표준건축비는 거의 뼈대만 올라가는 가격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확장비용이나 또는 공기조화나 또는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은 별도로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때문에 심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산하게 되면 결국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격은 정말로 토지평가한 금액에다가 건축비 거의 원가만 가산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건설사의 이원 단가는 적어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게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면 좋은데 이걸 공개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다 나오잖아요. 경영비밀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만약에 강화시키면 결계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좀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이 따라오는 형태로 되면 공공과의 가격 차이를 많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쭤봤던 의미는 뭐냐면 현재 LH공사가 누적적자가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H의 128조 정도 됩니다. 128조의 누적적자가 건물을 지어서 누적적자가 아니고요. 상당수가 임대주택 공급 때문에 누적적자입니다. LH가 갖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은 LH의 자회사지만 2,700명이나 근무합니다. LH 직원은 9,3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1만 2천 명이 넘는 거대 공용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은 선투자하고 보증금 조금의 월세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대로 적자로 그냥 부채로 앉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탓지를 구입해서 짓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 비축제도처럼. 이게 전부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정산하면 크게 그렇게 빚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가를 낮춰서 직접 공개하는 거를 또 주택 공급하는 거를 LH한테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은 임대주택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면의 칼날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 대한 이슈를 다루다 보면 정부의 공급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성원관님, 우리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공급 물량, 한 번에 쏟아부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청약 제도의 개편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낮은 분양가를 좀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정책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상제 나오면 당연히 실소자 중심으로 당연히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또 청약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청약 시장에 과열되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처럼 부동산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는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임대차 3법 때문에 저는 완전히 꺼여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일어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태다.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좀 가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후보지 11권 내고 4만 채 공급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영등포구 쪽박존 이거 개발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1,100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왜냐하면 지금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는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뢰했던 게 뭐냐면 일부 후보지를 땅값을 봤더니 알고 보니까 지분 쪼비기 한마디로 뭐 전 땅에 지분 개발이 들어가는데 80%가 지분 쪼지기로 있다. 이걸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공급 자체가 차질이 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분상제 많이 하고 아무래도 공급 많이 늘리겠다 하겠지만 스케줄으로 가야지만 가능한 거고 근데 지금 스케줄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실효성에서 좀 떨어진다. 네, 맞아요. 많은 무주택자들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과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분들께 3기 신도시 청약 전략에 있어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금년도에 3만 200가구 사전 청약하는 것은 예약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청약 확정만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약금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아직 토지를 다 수용하지 않은 남의 땅이거든요, 이게. 이게 7월과 9월, 11월, 12월에 걸쳐서 보장을 하는데 전략이라고 하면 1만 4천 가구가 신혼부부 희망주택으로 공급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분양인데요. 신혼부부들은 그거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는 기대를 볼 만합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주택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임대자 3법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매매 시장도 불안해집니다. 결국에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듯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를 노려보려면 조금 기간을 두고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연일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약시장 광풍과 3기 신도시 청약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